배 저거예요? 아, 저거구나. 형 배. 아, 재미있어. 저 배 땀면 진짜. 시원하게 배나 한번 탔으면 좋겠다. 한번 나갔다 올래? 그래, 배나 한번 타자. 왔으니까 한번 그냥. 어. 우리 선장님이 운전을 또 기가 막히게 해 주세요. 배야. 아니, 배 와가지고 단락 한번 탔어. 그렇잖아. 좋았는데 폭우가 쏟아내는 바람에. 야, 날씨가 왜 이러냐, 갑자기. 어우. 어우, 추워. 어우, 추워. 야, 이거 뭐 대단하다, 진짜. 지금 저 앞은 진짜 괜찮은데? 저 먼 바다 안 나가고. 형 배 타러 가자고. 안녕하십니까? 네. 어우, 조심조심. 자, 하나씩. 자. 자, 여기 있습니다. 하나씩. 아, 여기 현금 챙겨와야 되는데. 왜? 아, 사장님. 여기 사장님. 사장님.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데리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됐죠? 오케이, 여기서. 우와. 오. 우와. 와, 너무 좋은데요? 우와. 와, 갑자기 또 기분이 엄청 좋아진다. 호준아, 나오니까 좋아? 그래, 바람 쐬고 좋아, 이거. 좋긴 좋아. 진짜 좋은데요? 응. 요방 때 나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와, 진짜 예쁘다. 저게 그거 아니에요? 서면 서면이라고 했던. 저 조그만한 거. 아니, 멀리 있어서 작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작은 내용. 그러네. 네. 삿갓성. 저거. 저게 삿갓성이에요? 내가 지금 뭐야, 내가. 어? 자, 여기서 하는데. 네. 강수야, 그 낚싯대 가서 이리 와 봐. 네. 어. 자, 이거 봐봐. 여기서 버튼을 누르고. 네. 딱 하잖아? 네. 그럼 여기 봐봐. 어, 이게 멈춥잖아. 지금. 그럼 이게 바닥이야. 그럼 이거를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. 다섯 개 정도만 하래, 딱. 네. 알겠죠? 네. 네. 아, 진짜 사장님 같다. 자, 저 양쪽에서. 자, 자, 자. 됐어. 잡으면 이게 느낌이 와요? 잡으면 푹 끌고 끌고 가. 아. 그러면 팍 채지 말고 그냥 그 속도로 감아. 아, 쭉쭉 감아? 어, 쭉쭉 감아. 그런데 멈추면 안 되고. 그리고 내릴 때. 네. 내릴 때 좀 신경 좀 써주고. 네. 하하하하. 자기야, 이거. 어? 이거 안 되겠어. 실이. 네. 뭐가 이렇게 걸리네.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. 없어, 없어. 아팠어. 어? 아, 왜 따로 나왔어? 아팠다니까. 아팠는데 아팠다고 그러지. 됐어, 이제. 아, 정말. 어디가 왜, 왜 갑자기 왜. 응? 그렇지? 아팠는데.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 걱정을 해야지. 아, 괜찮아? 아, 됐어. 아, 됐다. 왜, 형. 아, 아이고. 아, 배 따라 나왔어. 아, 이게 쉬운 게 아니네. 이러고 잡은 거야? 이러고 잡은 거야, 이걸로? 어. 아, 이걸로? 후준이 하는 거야? 얘기 들었니? 어떻게 하는지? 응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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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자, 걷어주세요. 아, 낚시가 쉬운 게 아니네요, 선배님. 아, 못 잡았네. 자리 잡았어? 네. 와, 선배님 진짜 이제 진짜 운전 잘하시네. 좋네요, 형님. 그냥 갔다 오는 것도 좋아요. 아, 재밌다, 배 타는 거.